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전원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8936번입니다. 감정가는 16억 2895만원이며 토지면적 611평에 건물면적 190평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드비 70% 가격인 2차 제작가격은 11억 4,027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1,403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3월 31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전원주택 경매물건은 동백저수지 북동측 근거리로 인근은 전원주택단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용인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전원주택은 토니면적 610평에 건물면적 190평에 감정가는 2020년 6월 기준 16억 2895만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드비 70% 가격인 11억 4,027만원을 제작가로 2차 입찰이 오는 3월 3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자연 녹지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76만 5천원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18년 10월에 사윤생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으로 공부상 입안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근무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듯하나 입찰전 피리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매각물건 예랑을 살펴보면 토지일필지에 건물은 2동 2층 단독주택 1동과 단층주택 1동 등 총 2개동이 진행되는 경매사건입니다. 이는 식재된 정운수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매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비동분석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2월 26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3억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림으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특이상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명도시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락장금 납부계획도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리내역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의 여러 물건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면 투자에 매우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기흥구 인근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전원주택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연장 방문 후 전문 부동산과 협업으로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체크 후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 거율은 87%, 매각률은 30%, 경쟁률은 8.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에 진행된 동백동 주택의 경우 2차 입찰에 5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82%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기흥구 인근 경매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물건 2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낯짐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낯짐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